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정치원로와 전문가들은 낙제점을 매겼습니다. 국민통합과 여야 협치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야당과의 대화 없이는 경제적 성과도,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의 진전도 없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검사 출신 중심의 인사정책을 지적하며 인사검증 시스템 재정비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국정운영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야당과의 대화, 국회 존중이 전혀 안 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은 한일관계 개선과 노동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사 시스템과 관련해 사람이 부족하다,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와 박상병 이나대 정책대학원 교수 등 정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민생, 경제 부분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패배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등 경제 전문가들은 저출생과 규제개혁, 물가안정 등 장기적 현안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강석영입니다.